1. 상체를 옆으로 기울일 때 골반과 하체는 고정시켜주세요. 2. 상체를 숙일 때 등을 곧게 펴주세요. 허벅지 뒤가 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. 3. 다음 동작 4. 상체를 숙일 때 두 다리는 곧게 펴주세요. 등도 곧게 펴주세요. 4. 상체를 일으켜 세울 땐 엉덩이 근육도 수축시켜주세요. 4. 상체를 숙일 때 두 다리는 곧게 펴주세요. 팔 동작만으로 빠르게, 사선 아래로, 아래, 위, 아래, 위. 올린 두 팔은 몸과 일직선 위로 곧게 펴주세요. 계속 2. 2. 3. 4. 5. 6. 7. 8. 다음 동작 사선 아래 터치, 엔 뒤로 틀고, 반대 아래, 엔 일어서마서 상체 뒤로, 곧장 내내 골반과 하체는 고정시켜주세요. 4. 두 발끝은 계속 정면 방향으로 고정해주세요. 2. 6. 두 발끝은 계속 다른 동작 다시 동작하시면 고정해주세요. 정ienna 한정도 두 Idee loved to stop. 힘을 곧게 펴준 상태로 상체를 트랩을 허리 뒷부분부터 허벅지 뒤 엉덩이 모두 잡기 시켜가면서 반복 이번엔 좀 더 동작을 크게 하면서 가볍게 띄워주면서 상체 회전 터치 계속 반복 2 2 3 4 5 6 7 8 5 5 6 7 8 5 5 6 7 8 7 7 7 7 8 8 9 10 10 12 14 15 15 16 16 16 16 16 17 18 16 18 17 18 18 18 18 19 19 22 22 22 23 24 뒤꿈치를 올리고 내려주면서 동작을 회복해주세요. 바닥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트를 움직여주세요. 종아지 발목까지 자극시키면서 상체는 회전하면서 터치시켜주세요. 상체는 회전하면서 터치시켜주세요. 등이 구부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전신 근육을 모두 자극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집중 5 6 7 8 1 터치하는 방향의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면서 반복해주세요. 상체를 힘을 세울 때도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주세요. 2 2 3 4 5 6 7 8 1 5 5 5 5 6 7 7 10 5 5 5 6 6 6 7 8 6 6 6 7 8 6 6 7 7 8 7 8 8 9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15 15 16 17 19 21 22 21 22 23 23 24 23 23 그대로 바운스 짧게 숙여 누르는 느낌으로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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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 뒤가 자극되어야 해요 좋아요 1 2 3 4 2 3 4 3 4 2 3 4 5 3 8 2 3 4 4 5 4 5 5 6 6 7 8